1943년 아프리카 대륙의 알제리 수많은 남자들이 트럭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군과 맞서 싸워줄 프랑스 통치령 국가들의 도착민들이었거든요. 곧바로 부대에 배정된 수많은 병사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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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장에 서게 된 도착민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프랑스 장군들의 모습까지 시끄러즈, 가르침! 예상! 우리 방! 우리 방! 우리 방! 우리 방! 우리 방! 치열했던 교전의 끝 수많은 희생들로 이루어낸 값진 승리였지만 그 영광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유라는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던 병사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초보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땡! 이 점심은 실제 삶은 없ement 이럴! 안보기네요 이럴!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fraternal을 할 foul이 있습니다. 미ка 국림도lassen 오십시오. 포리팀. 앞으로. 강력한 항의 후에나 얻을 수 있었던 토마토 하나까지 그들에게도 프랑스는 또 다른 조궁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유리해져가는 전황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연합군은 프로방스 탈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 5만 명이 큰 활약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병사들 간의 차별 프랑스 본국의 병사들을 안전한 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최전선에는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로 대체되고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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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fois에 있는 건가요? 제Let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조 hired 이것이 악판맨을 우리의 patrie 이것이 sauce 그것을 위해서도 나머지 그리고 우리는 친한다고 끝! 끝! 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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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럴! 넌 이럴! 넌 이럴! 넌 이럴! 거친 전장에서 하나둘 희생되어가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그들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가는커녕 편지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본국 여인과의 연애를 금지하고 있었던 프랑스 측 전장으로 가는 편지마저 철저히 검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한 속 제대로 된 방한 장비도 없이 방치되어 버린 병사들까지 이제 그들에게 도대체 누구에게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희묘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령관에게 호출된 압델하사와 병사들 그들에게 아주아주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미군 병사들을 도와 최정선 마을을 지켜내라는 것 그러나 시련은 그런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으니 단 한순간에 소대 전체가 겨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델하사와 세 명의 분대원만 빼고 말이죠 그 상황에서도 임무를 진행하자 말하는 압델하사 그들은 눈앞에 처해진 상황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기를 했었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 병사들 이미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간 마을 그곳에 있어야 할 미군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니 어린아이와 노약자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부상당한 지휘관을 높여두고 마을 정비에 들어가는 병사들 독일군의 공격을 단 4명에서 막아내야 했습니다 아군의 지원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말이죠 다음 날이 되고 다음 날이 되고 주민들을 피신시키는 병사들 결전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공격을 준비하는 병사들 마을 중앙까지 독일군이 들어온 그때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기습작전 하지만 하지만 독일군의 공격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공격을 쏙으로 나만인 는 모자 가 Hebrews 머빛 머빛 독일군의 매서운 공격에 차례차례 쓰러져가는 동료들 결국 주인공만 홀로 남겨져버렸으니 오직 절망만이 남아버린 그때 마을에 도착한 토착민 병사들 압델라사와 동료들의 목숨을 권 희생으로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작까지 병사들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60년 전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프랑스 통치령의 병사들 그들의 희생으로 프랑스는 한 걸음 더 자유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1959년 유공자 연금동결법안이 토착민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되어 버렸거든요 프랑스의 어두웠던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세계 2차 대전 전쟁실화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혹시 유공자 연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05년 이후 결과에 대해 아시는 분들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